4만이 넘네 피톤 나 사술 사술이에요 도망간다 그냥 횡포 목 무꼈어 팔게요 나도 묶였어 나 지금 ordered 물었어요 펭차 오케이 날개 켰어요 아~~ 무적 쿨타임이 걸렸어 쿨쿨 아멘 손이다 이감이 안 걸리니까 참 쉽고 차 아픈 거 안 겹 깼어요 이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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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걸렸어 이감 이감 아 보충 3초 해봐 4초 아 망키러가 나는데 아 시발 안 겹 해봐 10만 3초 편히 아 포러져 됐다 안 죽는다 도망 다 죽었다 살았다 아 심방 3팩차 3팩차 나이스 공격 해봐 아이고 이거 못 살린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공격 마무리 와 엠도 상황이 좋네 자일 한번 하고 진기패게요 이거 잘가라 씨발라나 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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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ips 미치고 있었다 오오오! 아우 세상에 kö